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배 로비력입니다. 김만배 씨가 아마 젊은 날에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머니투데이죠. 그런 종류의 경제 전문지의 법조 출입 기자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인맥을 대단히 많이 쌓아온 모양입니다. 그 인맥들이 결국은 이번에 대장동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빛을 크게 발휘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로비력에 대해서 월간조선에서 좀 특정 보도를 한 바가 있고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이 부분을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씨의 최척건 문에 비유하게 되면 문지기가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지금 구속상태에 있는 김용시고 또 한 분은 바로 비서실장 이런 것을 지냈던 정진상 씨지 않습니까 정진상 씨하고 김용 씨가 있는데 정영학 회계사가 비교적 사건 초기부터 본인 이익 때문에 그렇겠지만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했던 분이고 아직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마 수사를 받는 재판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 아마 정영학 회계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학 씨가 이런 정언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의 정진상 씨가 줄을 대려고 김만배에게 대장동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세상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 해 두 개 살아본 것이 아니고 다 주고받는 관계지 않습니까 행적안도 아니고 또 부자직안도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뭘 해 준다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지 않던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 세계에서는 유동규 씨가 이야기했지만 이 세계에서는 의리란 것이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막대한 이익을 김만배 씨에게 밀어준 것은 다르게 보면 김만배 씨가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그런 혜택을 돌려줄 것이다. 그래서 그 혜택을 크게 정진상 씨가 그런 판단을 내리고 했다면 크게 덕을 본 거죠. 대법원에서 거짓말한 허위사실 공표죄를 뒤집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이라고 하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만배 씨가 로비력이 막강했던 거죠. 검찰이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척근인 정진상 전정무조정실장의 구속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유착관계를 맺은 경위를 이렇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었다는 거 아닙니까 2021년도 11월 19일 김만배 씨와 정진상 김용전 부원장 유동규 네 사람이 의행제를 맺은 사실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정진상이 김만배와 친해지려고 한 것은 검찰과 관련해서는 김만배만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진상이 김만배에게 대장동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그 시기까지 2015년 전반기까지 끝내겠다고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든 대법원이든 로비를 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진상 씨가 김만배 씨에게 일감을 맡겼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약속했다. 그 내용이 정영학 회계사의 주장인 거죠. 이렇게 다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정영학 회계사는 4명이 의형제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만배의 로비력 파워를 실감했다. 김만배가 정진상과 만나서 단판을 지은 것이다. 자신들이 사업자로 선정돼야 된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르게 보면 제 이야기의 요지는 최상 1위랑에 다 주고받기 때문에 정진상 씨가 실질적인 실세로 활동을 했고 성남시장 시절이든 경기도 지사 시절이든 그런 상황에서 김만배라는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사업권을 넘겨주게 된 것은 그만큼 검찰 관계된 사안이나 대부분 관계된 사안에서 손을 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게 손을 쓸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김만배를 꼽은 거죠. 김만배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에서 이재명 씨가 무죄를 받게 된 것도 혼인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기자 이야기입니다. 최우수 기자 법조계의 힘을 쓰기 위해서 정진상 전 실장 등 이재명 대표적이 김만배에게 대장동 사업권을 준 결정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재명이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인 그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여러분들 무죄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4.15 총선 이후에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면서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그런 커넥션과 부패구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언제 검찰이 진술을 받았는가 하니까 2021년 또 10월하고 11월 사이에 진술을 받았거든요 다 덮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출신 이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대법관들도 어마어마하게 썩었지만 검찰들도 기본적으로 선택적 수사에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되면 수사하고 이익이 안 되면 수사 안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수사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수사 안 하는 겁니다 내한테 출시에 도움이 되면 수사하고 출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수사 안 하는 겁니다 선택적 수사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죠 내한테 도움이 되면 정의가 되고 내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정의가 안 되는 겁니다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문정권 하에서 검찰이었으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이 과연 자유로우냐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연구직이라든지 학계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들은 아니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 법 앞에 모든 것이 평등해야 되는데 검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가 원하면 도움이 되면 이익이 되면 출시에 도움이 되면 개처럼 수사도 할 수 있지만 주구처럼 그러나 도움이 안 되면 입싹 닦고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의관인 거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사에 대한 관점인 수사관인 겁니다 선택적 수사인 겁니다 그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겁니다 지금 50억 클럽에 대해서 일체 뭡니까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이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상사였던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패해 가지고 지금이야 꿀렁꿀렁 뭡니까 대기업들이 좀 돌아가니까 돌아가는데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유지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늘 방송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특정 인물을 아주 옹호하거나 이런 건 제 체질에도 안 맞고 옳지 않은 일이니까 특정 인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제발 사람들을 추종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람이 똑같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밥 먹고 뭡니까 화장실 가고 잠자고 하는 게 똑같은 인간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2021년도에 10월하고 11월 사이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 나왔는데 다 덮은 겁니다 하늘 끝까지 님처럼 정말 맑은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하기도 하고 배운 사람들이 많은데 선거 공정성을 여러분들 외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그 문제가 우리의 존망과 뭡니까 우리의 안의와 결정결 연결됐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지식인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 너나 할 것 없이 나라가 어마저마하게 썩은 겁니다 만국의 길이란 것이 부패에서 다 비롯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주 오시는 분들은 옳고 그름이란 그런 잣대를 가지고 옳은 것이 누구냐 내가 보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옳은 것은 칭찬해야 되지만 옳지 않은 일은 또 질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에 대해서 함몰하지 말자 이야기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마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추앙을 해야 되지 아니 그 중간에 중개인을 왜 여러분들 추앙을 합니까 중개인이란 게 목사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젊은 날부터 사유책이라는 것이 항상 여러분 인터뷰하면 이런 질문 받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나는 존경하는 사람 없습니다 A씨의 이 부분을 참 좋아하지만 존경까지는 안 한다는 겁니다 B씨의 이 부분은 참 배울만하고 가치가 있지만 그걸 그 사람을 존경 안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변덕스럽고 뭡니까 가정스럽고 얼마나 쉽게 변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존경합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한 업적 가운데서 민주공화국을 출범시키는 걸출한 업적인 거죠 그걸로 그냥 족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장님이 여러분 정보가 한 것들은 여러분 근데 왜 Кстати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